뇌경색 환자는 전체 뇌졸중 중에서는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이 원인을 바로 동맥경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또 지방질이 쌓여가면서 좁아지거나 이것이 아예 막혀서 원만하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바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정말 큰 화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입원하신 환자분이셨는데요. 70대 초반에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1년 전에 처음으로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해요. 약을 겨우 한 알 정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와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는 증상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딸이 부랴부랴 퇴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신 응급실에 와서 저희가 MRI 촬영을 해보니까 오른쪽 이마 옆 안쪽에 메추리알 정도 크기의 뇌경색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딸이 현명하게 잘했네요. 정말 너무 대처를 잘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뇌졸중 위험이 높을까요? 최근 국제연구팀에서 뇌졸중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5위는 비만입니다. 뇌졸중의 위험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 퍼센트인데요. 이렇게 비만은 사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혈관병에 염증이 쌓이고 혈류가 원만하게 안 되면서 뇌졸중 위험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건데요. 정상 체중에 다달할수록 식사관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4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4위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기여도는 약 23.2% 정도가 되고요. 뇌졸중을 유발하는 나쁜 식습관 중에 하나가 짜게 먹는 것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관에 부담도 많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백색가루 또 백색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설탕과 또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먹는 것도 잘못된 식습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빵이네요. 빵.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통해서 뇌졸중의 원인 중에 하나인 동맥 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분해되는 베이지색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통곡물로 되어 있는 빵이라든지 잡곡이 들어있는 빵을 드신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맛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